내가 타는거 아냐 아 나 침낭 침낭했어 침낭 오케이 침낭 됐어 침낭 됐어 어 어 침낭 됐어 와 일회용 아니네 이거 와 일회용 아니야 이거 일회용이네 야 섬유 섬유 줘봐 화살을 써봐 광산아 일단 멈춰 그거 섬유 우리 그거 써야돼 안장으로 아 설마 광산이 다 쓴거야 지금? 아니 니 다 돕잖아 180개 형 형 형 형 이제 때려봐요 어 나 오므로 끌고있어 내가 앞뒤로 앞뒤로 어그로 끌면 될거 같은데 나 나 나 나 왔어 응애했어 응애했어 나 그쪽에 있어 오 나 나온다 어그로 나 내꺼 시체 어딨어? 그거 그대로 있어 아 이게 나야? 내 차례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고개 돌리는게 빠른데? 어 어딨어 내 차례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개쌩 오오오 오 나 한번 도마줘서 중using다 화살을 바로 가면 어디야되어 이제 지금 광성이가 와야되겠네 으흐흐흐 광석아 빨리 빨리 지원 빨리 지원 광석아 화살 뭐야 화살? 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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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오케이 쌓아 쌓아 광석아 야 또 온다 또 온다 한마리 더워 좋아 나 나 한마리 다 죽어 한마리 죽어버린다 나 아이 뭐야 이게 두마리 두마리 두마리야 야 트리케라톱스 어딨어 야 트리케라톱스 써야돼 어 얘 죽었어 야 좋아 좋아 어 야 GPH 한마리 더워 으아아아 야 광석이 야 광석이 뭐하냐 야 일단 화살 회수해서 먹어 오케이 민수 화살 없어 여기 화살? 야 갈게 아아 또 때렸어 아 이거 화살 화살이 야 간다 나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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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정도면 야 잠깐만 가죽이 몇 개 필요하다고? 잠깐만 어 30개 30개? 나 지금 13개 있거든 오 뭐야 깜짝아 아 뭐야 활만 들어오고 있네 어 야 근데 어딨냐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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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내 내 시체 어디 있어 내 시체 어? 이 시체 그대로 있었어 어디 어딨어 어디 어딨어 어디 어딨어 야 시체 아 쩌 쩌 쩌 쩌 쩌 쩌 걱정마 걱정마 돈 워리 돈 워리 휴 이거 헤드샵 한 적 없냐 모르겠어 얼굴에 잔뜩 박혀있는데 나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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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좋아 좋아 얼마 안 남아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됐어 나 화살 끝 이제 육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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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뒤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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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únicaavored 죽어 어 ναander 나 харà나 나 뼈뿌려 Crazy 아 나 뼈 ất Gmail 광성아 지금이야 죽창맨 가 죽창맨 slice 야 광성아 아 그거 próximo본데 소뼈 Labour 움직이지 말고 그래 야 가죽 가죽 뭐야 가죽 다 나한테 몰아 어딨어요 다 먹었어 가죽 13개? 가져와 가져와 지금 가죽이 어 좋아 가죽가죽 아 광성이 왜 혼자 쳐 나 집찍고 있었지 야 가족 버렸어 오케 먹었어 가죽 다 버려 버렸어 그렇지 그러면 지금 가죽이 아 지금 방귀소리가 너무 여깄어 여깄어 내가 무거워서 그런거 아닌데 누가 버렸다 먹어 됐다 잠깐만 어 어 야 됐다 됐다 그러면 이제 야 목재 20개 있으네 야 집으로 집으로 어 목재 있어 일단 이거 바꾸가 목재 와 잠깐만 목재 20개가 아닌디야 아 있구나 내가 잘못 먹었구나 어 어 거기 집에 있어 가자아 이거 이거지 이건가 이거지 어 됐다 와 됐어 얘들아 드디어 드디어 이걸 이거를 이걸 4마리를 잡는다고요? 이거 트리케렛톱스 트리케렛톱스 거 왜 익룡 타는게 좋지 않아? 아 근데 익룡은 레벨 40제야 어 야 근데 어디야나? 아 쭉 있다 쭉이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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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들아 지금 우리 이거 타면 쩔어 다 탈수있는거야? 아니 한명 아 야 모여봐 모여봐 드디어 타자 드디어 가봐 가봐 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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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와 오 Está lacked 야, 잠깐만 이거, 잠깐만 이거 해보자 OOOOW!!! 야! 이거 한 번에 열매 50개씩 Yaaay 50개씩 들어와 OOOOW!!! 야 야, 50개야 대지 300개 나왔어 300개 여기 열매 400개 들어갔어 야, 타 봐, 타 봐, 타 봐 타봐 rodeo 이눌러 이 어 이거 나무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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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로 농사하는거였네 그래 그래 저걸로 농사하는거였네 와 개쩔어 개쩔어 농사하는거 와 대박이다 또 다음 타봐 트랙타야 이거 완전 개쩔어 타봐 건새 이새끼 왜 가만있어 나무가서 나무가서 우와 개쩔다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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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만들고있구나 근데 열매가 없는데 아 쟤 트리텍스 안에 있어 안에 쟤 짐꾼이야 짐꾼 아 얘 트렁크 안에 다 들어가네 쫄지 쫄지 야 이름 바꿔자 카니발로 트리톱스다 트렉터스 이거 잡을수도있어 이동상자 잡을수도있어 오오 날간다 와 밀쳐 아무것도 못해 아 왜 나한테와 불통틴다 야 이재 이게 게임이 시작이였어 그래 말했잖아 내가 공룡이 괜히 공룡이 아니여 그렇지 인룡아 그렇지 와 그렇지! 그렇지! 야 잡아 야 봤지 얘들아 이거 4명이서 탄다고 생각해봐 미친거 아니야? 4명이서 한마디씩 묶음을 해갖고 야 와 지린다 지려 이걸로 사냥하면 딱이네 그래그래 심지어 집까지 다 지어지고 있어 와 광성이 역시 집꾼 좋아 집꾼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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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이 사냥하는거 봐 밀쳐내기 봐봐 워워워워 땅이 이제 못 땅을 너무 이상한테도 지었다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케이였나? 오케이 아 이거 케이가 아니고 뭐지? 그렇지 와 당근씨앗 오 당근씨앗 나왔다 나 이거 오케이 이거구나 똥싸지마 아니 내가 쐈어? 아 미안 아 미안 집에다 똥싸 와 씨앗 나온다 씨앗 와우 야 틴토벨이 44개가 왔어 그냥 우와 미쳤다 야 근데 너무 분명히 나무 나무 겁나 많은데 다 밀어버렸네 근데 느리긴 느리다 쟤가 사업했네 좀 느리다 아 맞다 이거 야 이거 이속 올릴까 얘? 나 일단 나 이속 올리고 얘 뭐 올릴까 이속으로 올릴까 얘? 트리케라 톱스? 이속 올려 이속 어 이속이 느리니까 좀 올리자 트리케는 무게랑 체력만인데 아 그래? 어쩌라고 슈발럼 이속 할거야 욕해 아 여기 있어 방금 오 좋다 야 그럼 이거 진수 개돼지 저게 스페인인데? 어 어디 어디? 어디? 아니 그 랩터말고 아 개돼지? 아 랩터 랩터 어디갔어? 개돼지가 돼지 랩터는 돼지지 우와 얘들아 잠깐만 우와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미쳤네 이거 야 여기 인벤토리 가져가봐 야 인벤토리 백 백 백 백 백 백이야 잠깐만 나 나 무거워서 나 이것 좀 탈게 됐다 야 잠깐만 민수 이것 좀 빼봐 트리케라 톱스 너 무거워서 안 가지거든? 잠깐만 잠깐만 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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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매 필요 없잖아 아 열매 필요해 소식 초식 딜딜릴 때 어 안 따라오는데? 아 2눌러 타서 2 가서 2눌러 2 어 빼 빼 차 빼 차 빼 야 나 타가 나 타가잖아 아니 2인승이다 아니 나 멈춰야돼 무기 때문에 안 가진다고 2인승 아 나 진짜 야 같이 가유 어 뭐 네네 저 저기 보내줘요 저 보내줘요 상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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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알았어 알았어 기사 부르셨어요? 예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여기여기 대기 여기가 대기죠? 예 대기입니다 거기 딱 대기하고 계세요 저거 무거워서 열매 무기 때문에 무거워서 안 가져 나 무 열매 좀 떨궈야겠다 어 안된다 와 오오 오오오 어 목마른데 아잇 와 됐다 야 뭐야 택배 상하차야 여기 우리 약간 우리 이사하자 이제 여기 집 만들어놓은 거야 아 딴 데도 다시 다시 만 평평한 데에다 물 가까운 데다 만들자 계곡 같은데 있는데 어 야 야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야 이리로와서 트리키토스에 짐 다 옮겨 그리고 옮기자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야 그리고 아까 짐서 탔던 것처럼 타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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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각에는 이거를 바위쪽 밑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바위 위에서 점프를 하는거야 왜? 그럼 위에 탈 수 있을거 아냐 아 그냥 한번에 타면 돼 아 그래? 어 야 이리로와 이리로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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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고가 태고가 이삿짐센터 이리로와 어허 1577 2424 2424 2424 2424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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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또 또 또 또 또 그리고 야 다들 어딨어 잠깐만 잘못 눌렀스 흠 나 물 마시러 잠깐 왔어 잠깐만 이거 다 이리로 오고 다 옮긴다 쫓다가 야 무게 야 트리키토스 이제 레벨업은 무게 올려야겠다 무게 어 그래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고 됐다 오케이 이거 또 있나 이거 됐다 야 이제 가자 슬슬 가자 나도 물 마시고 나도 물 마셔야 된다 물 마시고 올게 나도 우리 아이고 수통이 수통 한번 채우면 한번밖에 못 마시네 이게 수통에 물이 계속 빠져 그리고 조금씩 새 어 얘들아 저 엄청난 싸우러서 한번 나중에 고고 저 또 탈 수 있어? 어 탈 수 있어 저게 한번 휘두르면은 거의 열매 막 천 개씩 먹은다던데? 흐어 으어어오 아 아씨 아 아 또 죽어 아 알파 ㅅㅂ 진짜 오 내 옆에 알파 있어 튀어 튀어 아 그럼 너듯이 내가 신선하는거네 아니 아니 너가 통통하니까 먹을게 많으니까 먹을놈가 이 새끼 넌 비게 안먹잖아 이거 안 움직여져 이거 형 이거 안 움직여져요 무게 너무 무거워서 이거 아 다 버리자 열매 열매 버려야 될 것 같아 어 열매 버려 열매는 필요 없잖아 열매 그때 가서 또 다시 얻으면 되지 얘들아 여기로 와줄래? 열매 몇개 들어있는거야 이거 아니 너 그거 침낭했잖아 너 일회용이야 일회용 아 한번밖에 뭐야 그러니까 지터를 우리 이쪽으로 좀 옮겨볼까 다른쪽으로? 오케이 오케이 형 가세요 이거 어떻게 타 근데? 2 2 눌러봐 와 존나봐라 저기까지가 돼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동하면 돼요 형 알파 못잡아 알파 진나는 탑들은 뭐야 그냥 아무 의미 없어? 나중에 익룡 타면 알거 같은데 익룡 타면은? 어디로 가지? 어 뭐야 둘이 탈 수 있어 그거? 다 탈 수 있어 어 나 어떻게 타? 아 이거 그냥 그 공룡위에 올라가서 타는거야 어 어 고 고 야 그리고 내 쪽으로 와 내 쪽 내 쪽으로 와줄래 내 쪽으로? 아니 이거 걱정하니까 되는데? 가 가 빨리 가 니가 니가 움직이는거야 지금 아 내가 움직이는거야? 어 쉬프트 누르고 달려 광석아 나 나 나 나는 알파 랩터 알파는 안먹힌다구 아 이것도 무게가 있구나 우리가 타는것도 우리가 타는것도 무게야? 무게 안달려지는데? 내가 엉덩이로 시악 갈려있는데? 즐거워보인다 얘들아 얘들아 즐거워보여? 어? 어 너 어딨어 너 어딨어 나 뒤져서 아까 거기 챌린지중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까 지 거기 강아 일단 건넌다 강 우리 익룡 데려가야되는거 아니야? 알아서 따라가 우리 익룡있지? 어 아 출발적 온다 동무수린다 이거 어 어어 딸라졌어 내 내리는게 더 나이가 내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 자 나 일단 건너간다 알파랩부터 조심하고 내가 그쪽으로 갈테니까 알파가 있다 바로 알파 아 알파 못해 지금 우리 못해 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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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절대 못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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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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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씨발 필요하니 아 우리 팀이구나 미안 차, 차 빼자 차 빼, 차 빼는것같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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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우리 이제 한마리씩 이제 한명씩 또 이제 트레키런톱스나 이런거 이거 다시한번 고고? 트레키라토스 고고? 한 번 더 하자 트레키라토스 이거 4명이면 되게 쩔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수비도 되고 이게 마차도 되고 얼마나 좋아 뭐야 뭐야 안장 또 만들면 되지 얘들 어디야? 아 저기있다 아 저기있다 슈발 일단 여기 피라냐 있어 아니 아예 여기 여기 강쪽말고 다른강을 찾을까? 어 거기 거기 기다려 나 먼저 가면 나 글로가면 같이 합세점 어흐흐흐 어딨어 어딨었네 왜 밥 안줬는데 개 알아서 배고픔있어 배고픔같은거 안에 넣으면 알아서 먹어 찌다찌다 왔다왔다 왔다 하이 하이 맨 ㅅㅂ 뭔 왜 맺혀있냐 열매처럼 오 얘 지금 운전 움직여 나와쓰 주인은 알아본거지 야 가자 니한테 안타는 야 이거 다 타면 안아버지겨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해야돼 맨 마지막에 운전하는거야 결국엔 운전하실 분 어 누가 쐈어 저요 가자 고 개무거워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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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야 이거 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점프 컨트롤해야 되냐 아 점프 컨트롤 ут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오케 아 내가 내가 해줄게 일로와 타 OK OK 한 명 마지막 타봐 마지막 타봐 어 OK 잠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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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탄 사람 кол x2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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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한 명 운전해 한 명 운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앞, 이거 같이 죽여줄게 어어어어어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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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어 너네 타, 나, 나, 나 걸어갈게 오오오오오오오OK 가자, 가자 랩터 어디갔어요, 랩하러가스 흠흠 아니, 이거, 그럼 세이브 그냥 계속되는거 없나? 서버저장 아니엔가? 여기 공룡있다, 죽일까? 아니야,ston. 일단 야 잠깐만 일단 톱스타 톱스타 톱스 야 쫓아온다 쫓아온다 어 얘 잡을만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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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얘얘얘얘 약해 얘 약해 얘 약해 어 눈 안보여 독맞으면은 야 비켜 트리케드 톱톱 트리톱스 온다 자잔 날라갔어 어 이거 뭐야 와 든든하네 든든해 오 야 여기 스피고사오리스 우와 스피고사오리스 야 잠깐만 저기 알파 있다 또 알파네트 씨발 어디 아 진짜 알파 아 알파 날려버릴까? 야 잠깐만 야 익룡 어딨어 익룡 아 민수 민수 싸대지마라 제발 민수 나와 나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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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본건 쟤 레벨 112거든 그러니까 레벨은 솔직히 무의미한데 깝치면 안돼 스테고사오리스 야 그럼 저기 알파네트 보여 저기 아 온다 씨발 온다아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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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싸운다 싸운다 저거 시체 우리가 먹자 우와 존나 세 우와 랩터 한 마리 더 있네 저기 야 우리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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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물쪽으로 가자 물쪽으로 우리 죽으면 끝이야 야 잠깐만 여기 랩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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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위험해 내가 위험해 랩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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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밑에 랩터 랩터 일로와 일로와 미수 빠져 미수 빠져 미수 빠져 들어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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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 원펀 그렇지 죽창맨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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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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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죽으면 깜치지 마라 야 트리토스 졸나 좋아 좋아 야 이거 내 화살하고 활 어딨어 없네 내거 없네 대박 야 내거 활 어딨냐고 몰라 아 일단 따라와 야 넘어가자 일로와 넘어가자 일로와 내가 이송이 빨라갖구 나 올 이송 찍어갖구 완전 빨라 랩터보다 빨라 내가 아 여기 여기 물 말고 약간 계곡 같은데 없나 아 저기 넘어가면 계곡있어 내가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어 아 이거 침낭말고 침대는 침대도 일회용이야? 침대는 일회용 아닐거 같은데 따라와 따라와 침대를 먼저 진짜 일단은 강쪽에 내가 알아 따라와주세요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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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가자 잉룡 안 꼽아 죽어 어딨어 일로와 잉룡 어딨냐 근데 잉룡 왜 안따라가 민수형 그 숲속에 고정시켜놓은거 아니야? 아닌데 형 우리 더 멀어지기 전에 잉룡 데리고 거기 아니야 일로와 일로와 왼쪽으로 왼쪽으로 거기 아까 알파 있었잖아 아 거기는 여기 앞에 여기로 가면 될거야 내가 일단 보고 올게 선발장에서 다녀올게 일단 저 건물쪽 한번 갈래 건물쪽 저기 빨간거 어 아 여기 모기있다 씨바 아 모기 모기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깜짝아 나 이거 동물인줄 알았네 아우씨 왜이렇게 느려 이거 안뛰어 얘 얘 안뛰어? 느릿 스테미나 회복하고 있었어 아 오케이 어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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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좋아 아 저 저 근처에 시체 없으면 비성공이라고 오케이 자 온다 야 나머지 다 저기있어? 잠깐만 야 이거 무게 좀 줄여야겠다 흠흠 아 이 똥이 무게가 좀 차네 똥 똥 뭐라고 갖고 당겨 오우 도기현 똥은 버리고 당기세요 야 광성이 어디있어 광성이 나 형이랑 아 오케오케 오케 야 트리케라톱스 똥 한번 싸면은 민수형 머리가 자랐어 어? 너 진짜 너는 수염이 잘하는데? 야 야 야야야야야야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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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수염이 아 진짜? 봐봐 봐봐 나 머리가 원래 민머리인데 그니까 민수형 단발머리 됐어 어 나 수염 뭐야 나 수염 눈앞에 야 너 눈썹봐봐 야 대거 빨리와 빨리 빨리 신대륙 발견했다고 빨리와 빨리 민수 여기봐봐 여기 와 진짜 나 눈이 안보여다고 지금 배출도서 됐어 야 내 눈봐봐 진수야 눈이 안보여 아 저거 한번라고 슈바랭아 저거 앞에 한번봐 앞에 보여? 오 저기로 둥지 튄다 뭐야 저기로 둥지로 간다 저거 저거 기린의 그거래 고대 기린같은거 어 일단 저기로 간다 야 내려갈게 찾을게 어 진수야 너 쥐랑 진수도 다 수염 잘하는데? 케인으로서 봐봐 케인으로 그러게 야 나는 약간 주인공 콧인데 주인공 콧 아 콧풀쏭 알았어 야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어 아 여깄다 내려가는 길이 있어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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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M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이거 면돌기는 없냐? 면돌 안해도 돼 아 물 먹어야 돼 물 어 여기 내려가는 거 여기 내려가는 길 여기야 여기여기여기 야 잠깐만 근처에 가봐 나 익룡 찾고 올게 익룡 이 근처에 익룡이잖아 형 아까 우리 옆에 있던 그 옆 오른쪽 숲 쪽에 있었어 어 맞아 숲에 아까 뭐 사냥하고 있던데 어 혼자 막 숲속에 내가 보고 올게 익룡 오 야 뭐야 짱 우와 저거 무슨 약간 고양이 같은데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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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깄네 김수 개돼지 여깄네 거기 있어? 여깄어 아 씨 따라와 랩터? 아니 개돼지 익룡 김수 개돼지 아 가자 이거 우리 공격 안하지 이거 기린 어 초식이야 초식 야 왔어 왔어 야 야 근데 얘 레벨 4인데? 아 레벨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약간 기린이랑 하마랑 섞어놓은 것 같다 어 이거 야 나중에 활 들고 트라이 트라이? 일단은 이렇게 터 잡자 어 터 잡고 일단 야 잠깐만 나 목마라 죽겠다 어우 씨 어 여기 물 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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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물 바로 오우 깜짝 공룡있다 공격할거 같은데? 어? 진수야 비와가지고 수분이 찼어 너 그냥 기다리지 야 잠깐만 야 나 이거 스폰 근처로 갈게 스폰 스폰 이게 난이도 옮겨서 가자 어 잠깐만 스폰하자마자 이건 반칙 아니야? 배고프신분 여기 인벤토리에서 빼가세요 예에에 야 너네 어 너네 무슨 아 저 저긴가 저거? 여긴가? 오 짱맞네 하하하하 야 너네 빨간빛이지 빨간빛이지 빨간빛 우리? 어 빨간빛 바로 아래있어 오케오케 가까워 어 야 저기 아 거기네 야 뭐야 야 우리 야 우리 스폰장소 바로 우리 있었던데 바로 옆에 있었어 아 그래? 아 수발 아 그래? 그냥 아예 그 처음에 태어날 때? 어 왜 그걸 몰랐을까 아 수발 여기 있으면 됐었었네 나 간다 야 일단 다리 다리 잡고 잡았어? 자리 아니 지금 내려가는데가 안보여 일단 불같은거 켰어? 아무것도 안보인다 나 나는 횃불 들고 댕기고 있어 여기여기여기 갑니다 나 일단 빨간색 띄고 있거든 빨간색으로 이리로 내려가자 이리로 어 길이 많나? 어 가마 못해 가마 여기서 멀티는 안돼 어디든 fate 여기다가 집을 지울까? 어 오웨워움 Emergency 너무 많아 Vä 빼빼빼 후진중 밀면서 후진중 아 형 빼야되요 빼야되요 오케이 오케이 밀면서 후진중이야 아 깜짝이야 짱 무서워 짱 무서워 바다하고 쎄 빠르고 야 바다하고 물에서 존나 빠르니까 물로 가지마라 한방에 세마리 넉백시킬 수 있다 이거 아 깜짝 놀랬다 야 근데 너네 어디냐 어? 야 니가 아까 스폰 정석 아니야 아 스폰져서 맞아 왜냐면은 횃불 꽂혀있었다고 슈발 어 잡았어? 오 잡았어 잡았어 가죽 가죽 도끼질 도끼질 어 일단 이거 잡을 수 있나? 피 괜찮아? 트립토스? 피 지금 어 3분의 1정도 달았는데 스태미나가 너무 딸린다 어 또 왔다 또 왔다 뭐 이상한거 같다 어 너무 너무 쎄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 너무 쎄 아 뭐야 형 횃불 좀 켜줘 어 어 오케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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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게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와아 야 운전 잘하시네 죽어 죽어라 횃불 횃불 내가 화살로 돕고 있어 얘들아 근데 빨간색 맞아 빨간색? 빨간색 맞아 바로 옆에 있어 빨간색 나 바로 앞인데 왜 오케이 가죽 가죽 짱많이 나와 야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아 뭐야 나만 죽네 이거 고인질 생고기 나 가죽 40개 나왔어 가죽 40개 어 어 진짜 야 나 나 근처에 온 거 같애 야야 빨간색이긴 한데 좀 가야돼 나 근처에 온거 같은데 형 여기 여기 빨간색 멀 엄청 멀리 있는데? 바로 앞에 있는거 같은데? 이거 아니야? 나 빨간색 바로 앞에 있는거 같은데? 아니야 형 죽었어? 나 빨간색 바로 앞인데 그래? 어! 저 왼쪽에 진수게돼지있다 여기 바다에 잠깐만 나 근천데? 우리 물 있는데야 물 있는데 야 형 가고있어 나 바로 머리 위에 빨간색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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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고있다니까 우리도 빨간색 거의 앞인데 아 잠깐만 아이씨 안보여 아 기다려 나 혼자 가고있어 너한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일단은 좋아 아우 내비찍어보니까 도착시간 10초 뒤 오 나 바로 거기있어 바로 여기 근처에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구만 재단식으로 재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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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 나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우린 좀 걸어가야돼 그래? 조졌네 아니 엄청 멀다니까 나 지금 계속 뛰어왔는데도 어 잠깐만 아니 뭐 거기까지 갔어 진수야 아니 나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못어떻게 가 바로 여기인데? 네 隻 그래